어디로 가야해 봄아 이쪽으로 가면 되요 여기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여기 가면 한번 가볼까요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져볼까요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져볼까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왜 길이 미끄러워요? 여기 길이 미끄러우니까 생겼죠? 네 길이 미끄러우니까 길이 미끄러워요 프로 Front 사진료를 territoor ился서IEF ensen서야 inicial 여기가 왜 광야냐구요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니까요 오늘 봐봐 구름이 너무 예쁘다 그지 여기에 보면은 폭포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세요 위로 여기 밑에서 보면 보여요 내려오세요 저 밑으로 가야지 보일 것 같아요 왜요 아빠 내려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리 들어봐 폭포를 소리가 들렸어 넘어질 뻔했다 아빠 아프지 조심해 아빠가 넘어질 뻔했지 우리 위험한거 아빠 하나 줄게 아빠 왜요 애기가 가파라서 위험해요 왜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폭포 소리가 들리는지 들려요 네 들려요 어디다 날이 누나봐 여기에 샘이 있어요 위에 네 샘에서 네 물이 흘러서 폭포가 만들어지는 거래요 저기기가 폭포예요 여기가 어디서 보여요 여기 뉴스 있어요 물 여기 highest 샘이 있네 여 위로 밑에 Fel 이따! 멋있지 이렇게 해서 샘이 내려가는 거에요 아 저기가 폭포인데 저쪽에 가면 저기가 폭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멀고 여기서도 어디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봐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나죠 불어? 불어 해봐? 아빠 어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치지요 저기 차에 있어요 삼촌은 여기 손잡아야 돼요 위험해 왜요? 안잡아줘요 아빠 위험해요 여기 어디에요 아빠?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아부닷이에요 네 나부닷 아빠 안늘어요 힘들어요? 안늘어요 안늘어요 아빠 가자 이제 아빠 안늘어요 아빠 여기를 사다리가 있어서 못 내려간대요 여기는 아빠 안늘어요 아빠 안늘어요 도나 나중에 요 ities 46 trees